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번 1번은 뭐 들어가야 돼 모든 사람이 잘 플레이를 했다 우리는 경계 줬다 올 도드로 했다 비록 뭐뭐 이지만 자 모든 사람이 잘 플레이는 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2번 2번의 답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매우 춥진 않았다 3번 그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가졌다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도우하고 어 아이고 여기서 이 도우 비록 뭐뭐 이지만 이라는 표현은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거야 어 그 답은 1번 하고 5번이 되는 거야 요거는 스펠링은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아 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어 사랑 함께 할 수 없지만 항상 너를 사랑한다 올 도우 자 5번 너는 지난밤에 일찍 잠자리에 갔어 나는 늦게 까지 깨어 있었어 매우 피곤한 피곤하였다 아 그 피곤하였지만 그니까 5번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자 6번 라첼은 지난 주말에 뭐 했니 그녀는 하이킹에 갯어 비그 눈이 오고 추워 차가워 지만 그니까 추워 지만 3번 자 그 다음 7번 그가 늦게 일어났지만 그는 수업에 늦지 않았다 점심도시를 가져갈 수 없어 숙제를 할지를 못했다 이 말은 안되고 나머지는 뭐 뭐 때문에 라고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뭐 뭐 지만 8번 자 교통은 교통이 심했니 교통 체증이 심했니 그랬어 어 근데 교통 체증이 심했지만 우리는 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온 타임 하면은 제 시간에 란 뜻 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때 를 하면은 어라이브 도착하다 란 같은 의미야 두개는 우리는 수업을 놓치지 않았다 학교에 늦진 않았다 나는 너무 늦어서 제 시간이 될 수 없었다 투투 용법 들어간 거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없다 제 시간에 그 다음에 비 온 타임 하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니까 여기 제 시간에 도착하다 란 표현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야 어라이브 온 타임 깨떼 온 타임 비 온 타임 자 그 다음 9번 학생들이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라는 실수를 했지만 시험에서 통과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에서 have trouble ing 표현서 하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노우가 있어? 그러면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get there 하면은 아까도 했지 거기에 가다 자 그 다음 10번 가서 볼게요 자 그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많이 많이 타임 하면은 수번 많은 번을 많이 하라고 요청했지만 여기 ask는 5형식 동사여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질문하다라고 하면 안되고 요청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요청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학교에 늦었지만 그녀는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여기는 inspired of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동사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being rate 이건 동사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쓴 거죠 결국은 동사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사가 없으면은 그때는 전치사를 써 줘야 돼 동사가 있어 그러면은 접속사를 쓰는 거야 해석은 똑같애 비슷하지 이 경우에는 old 비록 뭐뭐 이지만 inspired of 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있으면은 접속사 없으면 전치사 자 그다음 11번 자 그들은 매우 행복했어 그들이 경기의 이겼기 때문에가 어울리겠다 이번에는 그죠 여기는 자 태양이 어 태양이 쫑쫑 빛내고 있었 있었다 매우 따뜻하진 않았다 이거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답은 3번 들어가야겠다 자 12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든 그녀의 노력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에펄트를 꾸며 줘야 돼 여기서 그것은 목소리를 얘기하겠죠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치 여기는 지금 이건 투부정사고 이거는 명사야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돼 전치사 자 베티가 20년 전에 나를 떠났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한다 이번에는 동사가 있단 말이야 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날씨가 매우 나빴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여긴 때문에가 어울려겠다 그죠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릴 거였다 비록 뭐뭐 이지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축구를 한다 이것도 뭐뭐 이지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그다음 14번 나는 늦게 일어났다 심한 감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 뭐야 비커즈나 씬스 둘 중에 나는 늦었지만 모임에 갔다 여기는 올 도우가 어울리겠네 나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5년 5살이었던 이래로 여기가 씬스고 여기가 비커즈 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그 음식이 강해 겟인 투 들어가다 빠진 이래 빠진 이후에 여기는 원스 일단 뭐뭐 화면이라고 하면 되고 뭐뭐한 이후에 로 해석해도 돼요 그 물은 빠르게 더럽게 되었다 우리는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5번이겠네 15번 자 처음에는 너는 생각했다 매우 따뜻하다고 햇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When you later went outside 네가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는 매우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태양이 내리치고는 있었지만 매우 따뜻하지는 않았다 이러면 되겠다 이거 뭐 위에 거 읽을 필요도 없다 요것만 봐도 되겠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사랑 속에 있었다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 어우 좋아요 자 그가 그 이름을 그의 감정에 놓지 않았다 이건 근데 좀 해석은 해봐야겠다 여기는 자 여기에서는 문장 한번 해석해보면 What he felt 그녀가 그녀를 향하여 느꼈던 것은 여기가 이제 왓절 주어를 쓴 거야 그것은 사랑이었다 자 He never called it love 그는 결코 부르지는 않았다 이거 5형식이야 목적어를 그것을 목적격 보호라고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That 이거는 지시대명사 그것이 바꾸지는 않았다 그 사실을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겠죠 자 그가 여기는 1이라고 할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바꾸지는 않았다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사랑했다는 얘기지 자 그는 그럼 그녀와 사랑 속에 있었다 그가 그 그 이름을 그의 감정에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16번 날씨는 나빴지만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왔다 도우 모모지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좀 쉬웠네 자 이기지는 못했지만 나는 너가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도우 그 다음 18번 울고 싶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또 모모지만 3번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번도 같은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녀는 울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필라이크 아이엔젠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야 자 그는 많이 아팠지만 일하러 갔다 2번도 되겠고 그 다음 5번도 되겠죠 요게 요거는 등이 접속사라 그래서 등이 접속사는 이 자리 거기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바로 그대로 그러나 그렇지만 요 접속사는 뒤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 20번 자 그 또 조 룩스 리얼 그 보석은 진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리즈 페이크 그것은 가짜다 룩은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 보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올도우 들어가 있는 2번 구름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